즐거운 역ã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132였고 오늘 138까지 나왔어요. 아, 138까지 나왔어요? 138 두 개, 초구 137, 138, 138,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? 네. 122. 아, 어제 소고기 먹어서. 아, 어제 소고기 먹으러 왔어요. 아, 어제 소고기 먹으러 왔어요. 아, 어제 소고기 먹으러 왔어요. 5. respi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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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